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스토프 잡힌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보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비밀을 숨겨진 비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거든요. 노력연금 지급 시에는요. 현재 2024년도 1월달 기준으로요. 배우자는 연 29만 3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24,460원 정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양가족 중에서 자녀나 부모 1인당 연 19만 5,66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매월 16,300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금액 얼마 안 되지만요. 가족수당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2024년도부터 부양가족연금액도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했거든요. 하지만 물가상승률로 반영해서 채증해서 지급하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조건이 있겠습니다. 배우자는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만요. 사실은 배우자도 당연히 다 받게 되겠죠. 유정연금이나 다 받게 됩니다. 자녀는요. 19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장애 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은 연령대가 다르지만요. 매년.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다릅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53년도에서 56년생은 61세고 그 다음에 현재는 63세고 그 다음에 68년도까지는 64세고 69년도 이후부터는 65세가 되는데요. 그 해당 기간에 맞춰서 현재 63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이나 장애 등급 2급을 가졌다든가 그랬을 때는 당연히 1인당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가 있을 겁니다. 개자녀라고 하는데요. 같이 사는 입양하지 않기 때문에 개자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개부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부모나 개자녀, 개부모, 그 외 기타 관계인들은요. 수급자랑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할 때만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다는 거 그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때는요. 같이 살지 않아도 직계존속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할 때만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대신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는요. 떨어져 살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지급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영연금 있잖아요. 공무원, 사학, 아니면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경우 받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수급권자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각종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받게 되는 유정연금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수령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기연금수령 시에도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기연금은 제가 또 권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이라든가 유정연금을 지급할 때도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자, 그런데 부양가족 연금을 받다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급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사망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수급권자에 의해서 생계유지 상태가 끝났다. 이제는 너 독립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없겠고요. 배우자가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19세 이상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장애 상태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장애 상태에 있던 부양가족이 그 장애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지급 제외 대상이 되고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개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 종료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급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혼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수급권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종료된 경우,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해서 개자녀라든가 개부모라든가 부모라든가 모두 다 지급 제외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정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물어 구독하고 좋아요하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이 2024년도부터 물가상승률로 최증에 지급하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부양가족연금 지급의 비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을 좀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